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 꼼수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오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직 방역 위반 여부 판단이 남았는데 인천시가 이 판단을 고 구청장이 속한 연수구에 맡길 예정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31일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구구청장 등 국장급 직원 10명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 이들은 6개 테이블에 쪼개 앉았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어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식사도 공무연장이라고 주장하던 구청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 구청장도 오늘 오전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려깃지 못한 부적절한 자리였다며 구민과 공직자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인천시에 넘겨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군구에 코로나 행정조치 방침을 보낸 인천시는 이번 건 판단을 연수구에 맡길 예정입니다. 이름하여 셀프 처분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수구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48명을 기록하며 인천 10개 군구 중 5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았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